이게 무슨 뜻인데? 만나서 가겠습니다 턱? 턱 가려 턱 가려 저희는 오랜만에 방코메 4년만에 가는 것 같아서 약간 기대가 된다는 보이나? 비행기가 많이 흔들립니다 무섭습니다 습관으로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동무항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5시간 10분 정도 걸렸는데 아 좀 빡센다 조금 빡센습니다 난기류가 좀 빡센어 아 무서웠다 솔직히 제가 티에이 충동을 탔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너무 많이 흔들려서 저희가 태국을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4년만에 왔는데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방콕은 2시간 느려서 지금 10시 13분입니다 잠깐 나와서 놀고 싶은데 가능할지 저희가 도착해서 공항버스 타려고 알아보고 왔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랩 타기로 했습니다 305바트 305바트 맞나요? 아이예요 아 그래도 택시 바로 접히고 아 다행이다 여행 와서 특히 더 느끼는 거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한 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버스 타면 50바트씩이니까 100바트면 갈 수 있거든 우리 근데 이건 지금 305바트니까 만 얼마 정도 나와요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시간을 돈으로 사야겠어요 짠 저희는 숙소로 왔습니다 여기는 람부뜨리 릴리즈라는 숙소고 카우산로드 바로 앞에 있는 데예요 지금도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카우산로드의 음악소리나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만큼 들린다는 건 반응이 안 된다는 아무튼 저희는 잘 도착했고요 좀 씻고 이제 쉬어야 되겠어요 굿모닝입니다 너무 피부여서 어제 너무 잘 잤어요 어제 그냥 자기가 아쉬워서 카우산로드 한 바퀴 둘러보고 숙소 앞에 있는 가게에서 간단하게 그냥 파타이에 맥주 한잔하고 바로 뻗었습니다 4만원대 예약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처럼 밤에 도착하시거나 짧은 기간 오신 시내에 가성비 있게 오실 분들은 진짜 괜찮지 않을까 완전 카우산로드에 있으면 되게 시끄러운데 여기는 람부뜨리 쪽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조용해요 되게 날씨는 일단 청명하다 제이님 근데 어디 갔지? 헐 웃었지? 응 아무튼 저희는 오늘 아침에 모닝 산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거기 수영장도 있어요 따라오지 샤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둑 오 뭐야 뭐야 여기 좋은데 뭐야 꽤 좋잖아 그냥 올라와봤는데 너무 좋네요 아 근데 그런거 있어 요즘 한국이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남아에 왔는데 이질감이 안들어 한국에서 그 더운 거랑 비슷한 느낌 되게 여기는 시원한 바람도 불어가지고 그래도 가끔 오히려 시원한 바란이 arguably 지금 불고 있어서 한국도 처음 Say 이미 동남아이기 때문에 완전 땡팩 치긴 한데 진짜 괜찮다 가격은 50바 코카콜라? 욕하는거 아니지? 너무 그리웠어 코카콜라 과일 하나 먹을까? 그래 나 이거 하나 맹고 맹고는 맛있겠다 저희 첫 과일주스 도전인데 어떨지 맛있어? 이게 엄청 단수박은 아니야 아침에 먹기 진짜 좋아 너무 달면 늘려 그래? 지금 거의 눈꼽을 떼고 나와서 떼고먹어 먹는 맘에 들어 맛있지? 아침 산책의 매력 중 하나가 어차피 들어가서 씻을거니까 땀나도 상관없고 땀나도 상관없고 되게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세수만 슥슥슥 해가지고 모자 그냥 눌러쓰고 나와서 동네 이렇게 둘러보고 너무 좋다 저희는 지나가다가 그냥 보이는 노상 가게에 왔구요 뭐 먹을까? 나 파시유 파시유? 난 파타이 파시유랑 파타이 먹자 여러분 쏨땀 파타이 파시유 주문했습니다 여기 아주 자연과 친화적인 곳이여가지고 저희 이런데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선풍기도 틀어주셔가지고 어 완전 친절하셔 아 메사지도 진짜 유명한데 예약해놨는데 제가 그냥 옛날에 검색 안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너무 만족해가지고 제가 한 4번 온데거든요 방 후기 시켜볼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헝가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태국 영화인데 셰프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만드는 츄 요리가 파시유에요 아 이거 여행 오면 한번 먹어봐야겠다 땡큐 지금 등장한 쏭탕 진짜 먹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도전 바로 한다 파시유의 생명은 불맛인데 기대가 되네요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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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보레마이다 솜짱 음 맛있지? 진짜 신선하다 치즈 음 음 와 이게 파타이지 어 스파이스파우더라는 그림 이제 우리나라 까스키를 땅콩 깐게를 흘나라라고 진짜 바람불어서 다 날아가 음 음 파시유도 나왔고요 안녕 중국 당면이 아니고 뭐지? 넓은 쌀국수야 있지? 중국 당면은 좀 질기지 않아 근데 이거는 질기지가 않아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식감은 약간 비슷하면서 잘 씹히니까 좋은데? 저희가 여기 지나가다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맛집이 아닐 수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있고 근데 느낌이 딱 보면 들어가지 그게 성공입니다 진짜 맛있고요 아 진짜 여기 코바코 드시는데 이제 여기 람부트리 빌리지 체크아웃 하고요 다음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카오살로드 근처인데 어제 오랜만에 카오살로드 한 번 갔는데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어제 찐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체크아웃 했고요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갑시다 12시 반에 이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봐야 해요 그래도 여기서 가까워서 걸어갈만 해요 렛츠고! 지금 마사지 샵에 거의 다 왔고요 어? 이쪽인데? 여기 카오살로드 남부트리 거리로 쭉 오면 이렇게 코끼리 마사지 샵이 있는데요 바로 카이파 카이파이 마사지입니다 하이! 사리카 여기가구나 진짜 오랜만인 거예요? 네, 봅니다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짐은 여기다가 잠깐 보관했고요 마사지 하는 곳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시, 굿나잇 하필타임 저희 마사지 잘 받고 나왔고요 저 여기서 약간 신체의 선열을 다시 정돈한다고 해야 되나? 어땠어? 나 좋았어 또 잤어 잤지?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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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 이렇게 생겼답니다 맛있는 것 뭐하는데? 나 팟타이 먹고 싶은데 팟타이 뭐고? 한놈만 팬다 이렇게 을 위해 screw vive 이렇게 눈kö 기대된다 갑sek 스파이 biraz 막 이런 것도 봐가지고 맛있으면 이렇게 사가야 되잖아 양이 진짜 대박있어 오랜만에 봐 저 얼굴만한 짜증을 좋아가지고 칠리, 멜리, 스파이시 아 오케이 맛있어 오늘 또 파타일 시켜보세요 한 눈만 팬다 맛있어? 사실 맛보다 분위기가 그리웠던 것 같아 그리고 땀 주릅주릅 나서 난 요새 항상 먹는 게 진짜 맛있어 먹다가 잠깐 와 진짜 이거 내가 생각하던 그 맛 맛있어요 뭐랄까 엄청 야무진 재료들의 향연이랄까 국물도 진짜 시원하고 미쳤다 맛있어? 응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먹고 배탈향이 없지? 아니 한 번도 없었어 내가 노상에서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 왜 그릴 안 바꾸고 양념 같은 거 그릴에 많이 묻어있는 그런 꽃이 먹었을 때도 다 걸린 적 없어 나도 없거든 아무리 먹어도 배탈 난 적 어 그럼 꽤 위생적인 거 아니야? 고리 위와 장이 쓰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꽤나 위생적으로 잘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진짜 완전 푹푹 튀는 더위에도 노상에서 먹는 건 약간 위생적인 문제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 같은데 그러고 보면 그래도 꽤 위생적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아픈 적이 없으니까 응 여름이니까 벌레하고 웃을 수 있는데 해외에 오면 물 가려 하시는 분들 있거든 피부 뒤집어지고 나도 피부 되게 예민한 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막 좁쌀처럼 나거나 뒤집어진 적이 없어서 아니 우리 여행 친절이었어 그런 거 노상이 조금 덥지만 이 로컬 맛집은 참을 수 없다 자 이거 다 먹어서 내 거 빼서 먹는 거야? 녹심재료 자 겟땅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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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60 120 70 푸딩 60 250 70 100 80 90 까 1 한에서 보아야 아름답다 덥지만 덥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더운데 덥다고 계속하면 짜증나지 않아 그래서 계속 덥다고 하면 계속 더운 거야 그래서 스스로 약간 좀 자기 검열을 하려고 했는데 체면을 거는 거지 따뜻하다고 따뜻하다고? 아 따뜻해 따뜻한데? 방콕에 6번 정도 왔더라구요 오 리서 나 리서 빨리 리서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방콕의 특유의 이 색깔 쨍한 노랑색과 쨍한 초록색 그리고 핑크색 색깔 택시 딱 이거 보면 막 마음이 설레요 나의 제2고향에 온 느낌이랄까 그리고 세워보니까 방콕에 6번 정도 왔더라구요 엄마랑 보고 혼자서 방콕에 올 때마다 꼭 묵는 숙소가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몰랐을 때 제가 갔었을 때는 진짜 저렴했어 저렴한데 대박이다 여기 숙소 그러면서 그 다음일부터 계속 왔었는데 오늘 그 숙소에 갑니다 약간 나의 집에 가는 느낌이랄까 숙소는 가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지요 뭐야 뉴욕에 온 거 같잖아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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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톤 호텔 여기는 결혼하는 장소에요 연애장인데 결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희 예전에 왔을 때도 여기서 결혼하시는 신혼부부를 봤답니다 그래서 호텔 투어를 조금 시작할 건데요 제가 여기 호텔에 진짜로 애정하기 때문에 숙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로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답니다 여기 수영장이 진짜 미쳤거든요 짠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기는 라이브러리인데 여기서 애프터눈티를 마실 수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지금 체크인을 한지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예약한 방이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저희보다 늦게 오신 분들은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못 들어가고 있어서 이걸 주셨어요 센스있게 그리고 이것은 시그네트 타스틱 커튼 근데 저는 이 ном 4를 원하고 싶어요 네 이 ном 4를 원해요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더울 때는 좀 온도를 낮춰야 머리도 돌아가고 정신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메뉴 음 코콘카 음 참 어떤 가게나 숙소에 대한 이미지가 한 끗 차이라고 느껴지는 게 방금 여기도 되게 체크인이 늦어지니까 말도 더운데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아질 수 근데 이렇게 시원한 데 들어가서 칵테일 한 잔 하라고 쿠프까지 주시니까 금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고 보면은 한 끗 차이로 이미지를 좋게 만들거나 나쁘게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 네 얼굴만 하고요 제가 얼굴은 작다는 게 아니고 이게 크다는 거고요 체크인 할 때 여러 번 오셨네요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 네 번째 왔거든요 저희 8박 한 거예요 8박 아니요 기대하게 말이에요 너무 업그레이드 해주는 줄 알고 지금 김칫국으로 한 사발을 먹었는데 약간 좀 급하게 준비해 주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 슈퍼리아 가든 교회에요 그래서 가든 옆에 있고요 저희 숙소 짜잔 나 이 구조가 너무 좋아 예쁘죠? 원래 웰컴 과일도 있었던 거 같은데 어디 갔지? 그냥 바라지 마세요 괜찮아 여기 오시면요 여기 드링크 두 개가 무료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본적인 게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화장실인데요 타월은 화장실 그리고 여기 되게 좋은 거 한국적이에요 여러분 와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 오자 알지? 여기 딱 뭐 오자 이거 사우나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우나를 할 수 있어 응 이게 너무 좋더라고 이게 한국적이야 이게 사우나 설때도 있네 웃긴다 그 기본적인 어메티티 어메티티라고 할 것 까진 없어요 여기는 기본적인 거 금고 금고 금고는 있는데 금고에 넣을 게 없어요 우리는 거지 도용이 없어 화장실 네 슈퍼리아 가든 뷰이기 때문에 가든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자친구분들이 여기서 화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하기가 너무 좋다 남자분들도 화장 많이 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 너무 좋은 화장대가 있다 그리고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아 여기 좋네요 응 좋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방입니다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맛있는 식당으로 한번 예약을 해봤어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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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코리아 코리아 음 어떤 아티스트가 좋아하는가요? BTS가 좋아 BTS가 좋아? 너 좋아한 BTS? 네 좋아한 BTS 블랙핑 블랙핑 리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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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됩니다 와 엄청 맛있는 데에 예약했어 하하하하 너무 맛있다 진짜 이쁘다 와 꽃길이야 꽃길 와 연전 연전 진짜 프라이빗한데 기대를 안했는데 너무 멋있는 데에 예약해 주셔가지고요 오 오 오 오 오 오 짠 음식 나왔습니다 요거는 게살 이거는 돼지고기 그리고 비프 커리 그리고 이건 쌀 크래커 인데 커리랑 같이 이렇게 싸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저녁에 뭐 먹으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태국 요리를 색다르게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쿵카 하하하하 워낙 고쿵 기꺼리 음식만 해도 맛있지만 태국의 전통 요리를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먹어봅시다 엔조이 이게 뭐라고? 라이스 스무디 여기가 카오라는 가게인데 카오가 태국어로 라이스래요 밥이 메인인 식당이라서 한번 시켜봤어요 음 현미 현미 아 현미요? 아 너무 맛있는데?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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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잠 좋아 너무 맛있다 디저트 시켰어요 홈메이드 검은깨 아이스크림이고요 되게 달달한 쌀 죽? 죽 같은 거에다가 바일 이렇게 풀어져 있고 코코넛 밀크 이렇게 부어서 먹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 맛있어 이게 시원하면 진짜 맛있어 갖고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예쁜데 미지근하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 맛있습니다 다음날이 밝았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오늘도 아침 산책 갑니다 저희 유사톤 여기 숙소 근처에 룸피니 공원이 있는데 이름이 좀 예쁘지 않나요? 제이님은 가봤는데 저는 못 가봤거든요 룸피니 공원 한번 가봅니다 와 예보에는 맨날 비 오는 걸로 했더니 엄청 화창하네 역시 여기 숙소 여기 숙소 왔었을 때는 2019년이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자전거가 항상 저렇게 두 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기 동네 돌아다니고 룸피니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렌트 하려고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아마 이제 막 도로까지 나가는 길이 좁고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안 된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메리트가 살짝 떨어진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추억이 있는 곳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룸피니까지 한참 걸어가야 돼서 이 태양을 뚫고 가볼게요 와우 룸피니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엄청 넓은 곳이여가지고 우리가 도보로 바뀔 조금 낼 수도 있어 어 오 호스다 호스 오 진짜 센트럴파크 같아 가보진 않았어요 와 뭐야 여기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인공적인 거 알면서도 예쁜 곳들 있잖아 어 여기가 좀 그러네 도심 속 오아시스 같다 어 그런 느낌이다 특히 카우산 인구 그쪽보다 하트홈 지역은 어 와 여의도스러운 비즈니스 하는 건물이 되게 많대 그래서 레지던스 호텔 이런 데가 이쪽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아 엄청 높은 고층 건물이 많은데 말하는 오아시스 사람인데 어 아침 산책은 너무 좋은 거 같아 야 어딜가다 이런 잉어들은 있구나 보이시죠 보이시죠 아 이게 태국에만 있는 샌가 발리에도 있습니다 아 맞어 발리에도 문화마에 있는 새가 근데 이 새 소리가 되게 좋지 좋아 아 여기 그늘이 많아가지고 걷기가 좋네요 신기해서 카메라 보러 왔어 어 개냥이구나 사롱새를 많이 찾네 귀여워 저희가 지금 이구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이구하나가 물 밖으로 해가지고 이러고 뛰어올 수 있으니까 뛸 준비해야지 알았지 한번 구경왔어요 신기해가지고 진짜 이구하나인지 구경왔어요 어 어디갔지 사라졌다 어 어 얘 나왔다 불구하단 사이즈 어 진짜 커 이런 파충류를 풀어놨다니 신기하다 아까 우리가 만난게 맞았나봐 응 아 저게 집인가 봐 진짜네 아니 옆집 첼스 첼스야 가만히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왜왜왜왜 무서워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기하다 응 악원줄 알았는데 이구하나였어요 아무튼 저희는 룸피니공원 요정도 구경하고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조식 먹어야 돼가지고 여기 동화물이 엄청 많네 오오 땡큐 오늘 하늘과 새에 가기로 했습니다 와아아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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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못 그렇죠 당황스럽다 제가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근데 기사님이 맵을 안 보셔가지고 돌아왔어 그래서 길 알려드리는 중이에요 오오 안녕하세요 땡큐 바이 되게 가까운 거리였는데 되게 돌아왔어요 저분이 지도 보여드렸더니 아시는듯이 이렇게 출발하시더니만 모르시네 덕분에 동네 구경하고 꿀 레징에 유사톤 도착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짜잔 그리고 조식 먹는 곳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저쪽에 야외도 있는데 야외가 사실은 더 예쁜데 더워가지고 저희는 안에서 먹었어요 야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오 수영하러 갈까 수영하러 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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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정원에 잠깐 나왔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트라이빗한 느낌 오 오 음... 이런데 꺼도 있네. 근데 사실 여기 오래전부터 제가 이용했던 곳이라서 이전엔 어땠는지 알잖아요. 저희 조식 먹으러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기 숙박객의 80%가 거의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인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난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많고 웬만하면 한국 사람이 없는 데로 가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한국 사람들의 리뷰를 좀 더 약간 믿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장소를 가면 약간 중간 이상을 간다. 아 그건 확실하게 있지. 옛날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들고 옛날에는 한국 사람 많은 모습을 좀 안 가고 싶어했는데 어쨌든 요즘은 뭐 상관없다.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해외에 나와서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눈치를 아예 안 보고 조금 더 과감해지는 그런 재미도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주변에 많다 보면 조금 더 의식을 하게 되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긴 합니다. 네 그거 말고는 사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리뷰를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진짜 중간 이상은 가더라고요. 그런 느낌? 여기 숙소가 그래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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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 저희는 에까마이 농구 터미널 여고 갑니다. 콩사메시였나? 응 콩사메 네 콩사메 가는 담배 선착장 가는 티켓을 미리 사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매진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가서 사려고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 왔어요. 헬로우 고고고 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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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에까마이 역에 도착을 했고 사실은 내일 와서 바로 사도 되는데 조바심? 불안증? 그런 것 때문에 사러 오고 내일 아침 버스표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진짜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미리 사두면 좋지. 딱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창구가 있고 왼쪽에도 이렇게 창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E2, D2로 바꿨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출발이니까 8시 반까지 오라고 했어. 오케이. 나는 되게 작은 버스일 줄 알았는데 큰 버스네? 큰 버스네? 우린 내일 가는 게 큰 버스네? 잘 됐다.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미리 예약하길 잘 한 것 같기도 하네.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예약하는데. 어쨌든 예약 성공. 아마도 이렇게 생긴 버스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냐면요. 사실 곧 1시의 생일이에요. 무려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둔 레스토랑에 갑니다. 이벤트랑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508번 타야 되는데 여기 508번 오는지. 아우 썸있네. 아 이게 더운 나라에 오면은 여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쉬는 거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중단중간 충전이 필요해요. 버스는 못 타고 택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를 한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괜찮습니다.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방콕 버스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교훈을 하나 얻었으니까 이걸로 됐다고. 택시가 쾌적하니 좋다. 날씨가 맑다가도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저희 도착을 했고요. 어디를 예약하셨길래 이렇게 또 이렇게. 오오 너무 예쁘다! 진짜! 오오호 einfach 너무 좋다! 여기가 뷰가 좋은 곳이라서 음식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음식을 진짜 그냥 쏘쏘하고 자기 그 와다른 보이는 데서 식사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와다른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예약을 했지! 좋습니다 이렇게 와 닿으니 보이거든요 이쁘다 이쁘다 비어라오죠 태국 건가 이게 태국 거 같은데? 어 태국 거네? 태국 건가 보다 그런가 봐 귀엽다 병 처음 봐 여기 나라는 술이 되게 비싸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190 바트고 얘가 230 바트지 280 280? 이야 진짜 차이 많이 났네 이거 맥주 맞아? 장래 가스를 없애기 위한 맞는 거야? 이렇게 따는 거 맞아 아무튼 또 좋은 데에 대해 고와줘서 감사합니다 둥 둥 와 새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치킨 사태랑 새우랑 스파게티 이렇게 시켰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냄새가 진짜 미쳤다 음식이 맛있다고 리뷰를 많이 봐가지고 진짜 기대 안하고 먹었는데 사태 진짜 너무 맛있고요 맛있어 맛있어 새우를 까드리지요 맛있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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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잠깐 먹고 위에 올라와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금 구루이 왔고 흐린데도 불구하고 와다룬은 진짜 이쁜 것 같고 파리에 에펠탑이 있으면 방콕에는 와다룬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와다룬 저희가 되게 많이 봤는데도 볼 때마다 멋있어요 느껴지면 더 멋있지 거의 와다룬 특파원인데 지금? 오늘 6시 41분에 해가 진다 그래가지고 우리 좀 살짝 일찍 오긴 했는데 그냥 야경까지 보고 가야지 더 데크에서 맛있게 저녁식사를 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는 와다룬이 아경도 보고요 저희는 지금 역으로 가고 있어요 쇼핑센터 가서 오늘 저녁에 먹을 맥주랑 그리고 두리안이랑요 살려고 터미널의 집을 가고 있고요 제가 예약했던 더 데크 레스토랑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정말 명확해서 저한테 따로 DM하세요 비가 막 말씀드리기가 너무 약간 난감하고 암튼 근데 더 좋은 점이 많았다 근데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하이 마이 하이 선암차이 더워요 더워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 왜 이렇게? 노약자는 타기 힘들겠다 야 완전 놀이동산이다 놀이동산 왜 이렇게 빨라? 진짜 스쿤비 스쿤비 스쿤비? 응 스쿤비 멋있어 여기다 두 명 지치 미바 어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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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태국은 지하철 타면은 이렇게 토큰을 주는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꿀팁 꿀팁이 뭐냐면 이거를 자 이게 진짜로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옛날에 옛날에 어떤 태블린이 하는 걸 답습한 거기 때문에 저 이거 보고 지하철에서 제 배꼽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토큰 안 잊어버리는 꿀팁이었습니다 이제 에어팟인 줄 알겠다 해가 만들어봐야 돼 우와, 엄청 휘황찬란하다. 저희 지금 한 씨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서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먹여야겠어요. 이게 공차 같은 건가? 와, 땡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오오! 센스, 센스! 괜찮아요? customers penal Mom 자, 드디어 두 증을 두잖을 보려고 합니다. 한ку워서 드리안을atto고 아... 이것은 스몰 typically 한 syd you buy 이 smokers 한 cinq때ade 하나 먹어 볼까요? 오케이, 이건 다onian 이것이 아주istry 다 APP 잘undert 네, 앨범ě und ur activated 집에 가서 먹어볼게요. 두리안 밥도 있어. 스크라이. 밥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13,000원? 꽤나 나가는 금액이네. 두리안이 생각보다 싸지 않더라구요. 신선한 두리안을 먹으려구요. 비터에 가고 싶어요? 비터에 가고 싶어요? 비터에 가고 싶어요. 그래 팔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섹시한테 미터기 쓰냐고 물어봤는데 절대 미터기 안 켜시고 흥정을 하시더라구요. 저희 흥정하는거 지쳐가지고 그냥 그래프 불렀습니다. 그래프 타는게 제일 속 편한거 같긴해. 절레절레. 저희는 숙소에 왔구요. 제가 너무 더위를 먹어가지고 정신 못차리다가 숙소와가지고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먹으려고 맥주랑 태국 위스키랑 망고밥. 대망의 두리안. 인생 첫 두리안이에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봅니다. 도전! 도전! 비주얼부터 영롱하다 이거. 내가 옛날에 왔을 때 먹어봤거든 이거를. 이렇게 통째로는 아니고 슬라이스 된거. 그거는 제대로 된 두리안이라고 할 수 없지. 진짜 맛있는거는 새콤달콤하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스윗한걸로 샀어요. 여기 숙소에서 아이스버킷도 줘가지고 더위를 날려보겠습니다. 저희 먼저. 땡! 조금 딸린거야 이게 뭐라고 딸려. 근데 이 촉감은 되게 궁극이 같은 느낌이네요. 애기 궁극이. 조금 떨린다. 냄새 먼저 맡아보자. 손 없네. 손 없네 진짜. 손 넘는거야 이거. 제 앞으로 코에서 그냥 두려워. 아 진짜로 손 넘는거야. 아 진짜 하지마. 아 잘 알아. 야 너 저희도 맡아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먼저 먹게 하래? 그래. 한입 크게 물어야 돼 진짜. 한 이 정도 물기. 반 정도. 그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구마같은데 고구마. 그치. 고구마라고 생각하고 먹자.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런. 아니 크게 물어 진짜로. 알았어. 이게 딱 치즈가. 음미에요 음미. 맛있어. 음! 맛있다. 아 진짜? 생각하다가 리액션이 아닌데? 맛있는데? 이렇게 먹어봐. 먹어본다. 아 잠깐만. 먹으면 달라. 맛있지 않아? 아 이게 처음에는. 진짜 그 냄새 나는 그 향이 확 나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단맛이 올라온다. 그치. 근데 다 씨끗에 좀 찾아오네. 버터 같기도 하고. 이게 먹기 전에는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냄새 안나네. 근데 잘먹는가서 지금. 이미 유무화돼서 그런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맛있었습니다. 와 씨. 더위가 그냥 가시는 것 같네. 아 오늘 너무 더웠어. 인간적으로. 응. 망고밥 맛있어? 망고밥이 약간. 디저트 같은 거잖아 여기서. 맞아. 코코넛 크림인가 보다. 맛있어서라. 몰알 몰알꿍. 응.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었거든. 망고밥이라는게 사실 뭐 별거 있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게 망고밥이잖아. 너무 맛있어. 한입만 먹어볼래? 어때유? 달달하긴 한데. 잘 모르겠어. 맛있는지. 난 망고랑 쌀이. 식감이 같이 느껴지는게 별로. 좋지가 않아. 아 그래? 난 그냥 망고만 느껴지는게. 난 망고 먹어 그럼. 약간 아다카라는 느낌인 것 같아. 말이 많아. 위스키 제조 중이신가요? 이게 태국 전통 위스키인가요? 위스키라기보단 넘주라고 하더라고. 근데 알코올 도수가 생각보다 안 높았어. 그치? 35도? 나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인가? 궁금했어. 태국 술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 비싸지 않은 약간 쌀구레 위스키 같은데. 잠깐만. 아니 트름이 올라오는데. 부리안이 환생하는 느낌인 것 같아. 아 왜왜왜. 알코올 향 많이 난다. 아 진짜? 나 이거 왜 매실 향이 많이 나지? 매콩이라는 술이야. 매콩. 매콩 가. 매콩 너희 가. 음. 맛있다. 달달하고 좋은데. 알코올 향이 그렇게 많이 난다. 되게 스무스해. 맛있어 맛있어. 나도 먹어보래. 성공. 아니 매실 향이 보통 많이 나는데. 아 세다. 35도가 그래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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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오늘 저희는 코사멧에 갑니다. 그래서 엄청 일찍 6시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었고요. 지금 체크아웃을 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잘 그리우니까 한 번씩 더 보고 가야겠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안녕. 잘했어. 저희 터미널 도착했고요. 어디로 가래? 9번. 9번? 아 9번이라고 서있는 여유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건가 본데? 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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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 타기 전에 화장실 잠깐 들었다 갑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아웃프라워 선착장은 안 가고. 판배에서만 딱 내려준다고 해요. 내려서 걸어가야 될 듯? 아무튼 저희는 요 버스 타고 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버스 좋아가지고. 제가 멀미하니까. 미니밴 타면 멀미 100% 되네요. 역시 9시간대도 출발하지 않는군. 방콕에서 코사메까지 가는 방법은. 방콕 동부터미널 에카마니터미널에서. 선착장까지 3시간, 4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을 하고요. 선착장에서 코사메 섬까지 30분 정도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꽤나 먼 여정이죠. 지금 저희가 여기입니다. 곧 도착을 할 것 같아요. 드디어 코사메서로 들어간다는 기운이가 좋구먼. 여기 버스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 있는 버스의 장점과 단점. 휴게소에 안 들려든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휴게소에 안 들고 되게 빨리 갑니다. 단점. 화장실 냄새가 좀 난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줬더니 그제처럼 냄새가 난다네요. 진짜 급할 때는 짱이네요. 노안티 선착장에 내렸고요. 원래 밤패까지 가는 건데 저희의 목적지는 아웃프라오 선착장으로 가는 거라서. 중간에 하차했어요. 여기서 저희 아웃프라오까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걸어서 그냥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웃프라오 쪽으로 가는 이유가. 코사메에서 사이게우 리조트라는 곳을 예매했는데. 사메드 리조트 그룹을 위한 전용 선착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우 시원해 바람이 엄청 시원해. 그니까. 아 왜 갑자기 나 너무 자췄다. 이제야 여행하는 느낌이야. 바닷가 근처로 와야되나 봐. 너무 더운데? 오우. 태국스러워. 사메드 리조트. 네 여기 왔어요. 와우. 오우. 150만원. 150만원. 주의 이름을 받으세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이렇게 생겼어요. 시원하다. 진짜 더운데 여기 시원하게 일쓸 수 있어서 완전 땡큐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놓으셨네요 여기는 저희는 무사히 한시 반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한시고 한시 반 보트 타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는 게 있나보다 예약점 오! 땡큐 예스 예약점 투 비포 투 비포 저희가 공짜인 줄 알았는데 공짜는 아니네요 예약한 사이트에 따라서 다른가봐요 그런 후기를 보긴 봤었는데 저희가 아고다에서 예약했거든요 수많은 블로그들을 습득을 했잖아 거기서는 누구나 그렇다 누구나 안 그렇다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와보니까 일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한 사람만 쌍태우랑 보트가 왕복이 무료다 라고 하셨고 저희는 아고다에서 했기 때문에 320씩 네 왕복 320바트씩 냈습니다 합당한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금액이다 320바트면은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하는 건데 왕복이잖아 왕복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호구가 된다고 합니다 와 나이스 좋다 진짜 이제 진짜란 여행을 하는 거 같잖아 우리는 약간 바닷가 근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불이 깨끗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선착장이니까 그래도 꽤 큰 보트네요 기대된다 그래도 여기가 전용 선착장이라서 나름 쾌적한 편 아닐까 싶습니다 저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두 명 조키도 있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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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숙소를 되게 잘 골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싱테우랑 보트도 있는데 저희가 캐리어를 두 개나 갖고 왔는데 캐리어를 직접 호텔까지 지금까지 직원분이 옮겨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좋은 메리트다 그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옷장료라고 생각하면 돼 저 앞에 있는 성태호 따르는 거 보다 응 탔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간혹 가다가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아 그래? 어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오케이 오케이 icher 핀드로 자리카 와우 좋은데? 와..좋은데? 되게 크다 와..여기 이렇게 가져다주시네요 짜잔 저희 방에 도착했습니다 와 대박 수영장 류! 와 너무 좋은데? 수영장 여기 몇 개가 있다고 했는데 아 그래? 두 개인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좋다 좋다 고생했어 험난한 길에 왔어 예에이 지금은 2시 반이거든요 9시에 방콕에서 출발해가지고 2시 반에 코사메스에 도착해 왔습니다 장작 5시간 반 버스 타고 페리 타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 섬 오는 게 쉽진 않은데 항상 오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사메스라는 섬을 도전해보는데 일단 첫인상이 아주 좋고요 뭔가 한적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룸소개를 해드릴께요 먼저 여기 단위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룸서비스가 요즘에는 이렇게 스캔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여기는 TV 나름 참석도 있어 그리고 냉장고 기본적으로 있어요 물 있나? 두 개 있더라 두 개 그리고 여기 침실이 진짜 넉넉한데 이게 막 오우 편해 편해 잠 잘 오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베란다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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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헬스장에 대한 아 여기 헬스장이요 어 2층 와 지금 헬스하면서 시영장으로 보고 엄청 좋은데 헬스 가능? 가능하지 아 모비 들어오니까 조심하나 여기가 깨미가 많더 이렇게는 우우우우우우 좋은데? 완전히 자연친화적이군 아 근데 여기 바닥바라서 그런지 그렇게 안 굽다 약간 시원한 바람이 좀 불인 것 같아 어 시원한 바람이 불어 확실히 여기는 약간 빨래 건조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저녁에 맥주 한잔 하자 어 좋다 좋다 모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맥주 한잔 여기 아무튼 뷰가 딱 여기 쓰면 이런 느낌입니다 가구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샤워실 있고 여기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 어메딕이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있고 아 모기 물렀을 때 쓰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적인 거 있고 대형 리조트웨어는 이 싸이케오 에코팬 여기다가 이제 수영할 거 싹 다 집어넣고 수영장 갈 때 여기다가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나가는 거지 이 정도로 숙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여기서 2박을 할 예정이고요 휴양하러 온 거 하니까 잘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금 어둡다는 점? 어둡게 해봐 아무튼 비로도 이제 여행 온 것 같아 바닷가 근처로 좀 가보자 근데 일단 좀 쉬자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체력 소모가 되는 거 아시죠? 뺏뽕 뺏뽕 저희 비치 쪽으로 한번 나와봤는데 여기 비치클럽이네 아 너무 예쁘다 바람 엄청 불다 와 죽인다 여기 여기가 코사메스의 사이케오 비치라고 메인 비치입니다 엄청 넓다 여기 비치 여기가 사이케오 리조트 소속 비치 같은데 비치클럽? 응 우리 서핑 도전? 그 서프라시 수고하잖아 파두가 너무 좋아서 그치? 서핑 도전? 해볼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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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저희 리조트에서 바닷가 좀 보고 그냥 발길 닿는데로 왔는데 여기 딱 이렇게 입구에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볼래? 가보자 여기 길이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지도에 보면 많이 남아있진 않거든 되게 작은 거 같아 되게 한적하다 그래도 어어 정원에 코차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코사메스에 와서도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휴가를 길게 못 봤잖아 그치 웬만하면은 우리도 길게 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꾸역꾸역 온 거란 말이지? 조금 슬픈데 참 왜냐면 섬에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체력소모긴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기도 하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럴만합니다 너무 예쁘지? 응 이쁘다 바다를 좋아하는 제이님 저도 좋아한답니다 여기 골목골목 되게 예쁘네요 귀엽다 신발 편해 보여 계란후라이 진짜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좋냐? 와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와 대박 맥주에다가 이거 하나 먹을래? 불러 원 레오비어 원 창비어 오케 짠 짠 오우 시원해 시원해 으음 에뉴 와 wave 으음 printed 진짜 맛있어 양념이면 저 송락 한 마리도 맛있겠다 한 20배abbiz잖아 한 1에 800원 정도만 хорош chama 진짜 싼 거잖아 엄청 싸지 플렉스 해줘 응 해도 돼 오 으rov 진짜야 어떻게 맛있게 먹어 이 네 양념이 진짜 진짜 맛있지? 이 양념으로 뭘 하든 다 맛있을 것 같아. 짠! 양념이 친숙한 맛이야. 오! LGTV가 이렇게. 이 손나라에 LGTV가 이렇게 떡하니. 나는 한국 TV가 이렇게 호텔에 있고 그러면 국보이 차올라. 지금 코삼에 도착하자마자 들어간 가게가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첫인상이 좋습니다. 내일 또 다시 보기로 했고 우리가 좋아하는 꽃향이랑 길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살짝 들뜨네? 섬 체질인가? 100%? 훨씬 싼거지. 어제는 364였어. 3개였어. 그치? 60%? 60%? 드디어 망고스틴을 찾았어요. 근데 진짜 싸다. 원래 코삼 비싸다고 했는데? 아 그래? 어머 여기 개있대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태국에 오면 망고스틴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시장 가거나 아니면 근처 가을 가게 돌아다니면 망고스틴이 막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잖아요? 그거를 막 진짜 마음껏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즌이 아닌가봐요. 망고스틴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나마 한 봉지 여기에 100바트 1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철이 1월부터 4월이에요. 아 망고스틴 제철이 1월부터 4월이래요. 겨울에 수박 찾는 거랑 똑같은 거네 지금. 근데 이게 어디냐? 집에 가서 먹어야지. 성태호가 여기 너무 세게 달려가지고 내일 저희가 오토바이 빌려서 다닐건데 너무 세게 달린다고 우리 한씨 지금 걱정하고 있어. 자기가 운전 잘하니까 잘할 수 있어. 하하하하하하 여기 이렇게 독채로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오래 있다. 근데 여기 그 리뷰에 개미가 진짜 많이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아. 나무로 만들어진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맞아. 그거는 감안해야 해. 이런 데 오려면 벌레. 이거는 다 감안해야 해. 안 그러면 못 따져 이런 데는. 여기가 바로 수영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너무 좋다. 여기 저희 리조트 반대쪽에 있는 바닷가인데 엄청 한적하다. 사무 분위기가 다르군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독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서? 나무들도 엄청 오래돼 보여. 몇십 년 된 나무라 심은 느낌이 전혀 아니고 한 몇백 년 된 느낌이야. 나무가 많아서 냄새가 바다 냄새에 묻힐 법도 한데 이 피톤치드 향이 진짜 많이 나. 응. 뭐야 이거. 이렇게나 많은 동식물들이 이 리조트에 있다고 하네요. 별로 반갑지 않은 소린데? 나 벌만 없으면 돼. 난 벌만 없으면 돼. 여기가 제일 큰 수영장이에요. 메인풀. 다른 수영장으로 가보자. 여기 옆에 하나 더. 아 그래? 되게 넓다 진짜. 진짜. 여기 바다가 보이는 데네? 인피니티풀 아니야 여러분? 좋은데? 여기가 더 프라이빗한데? 그러게. 여기 사람들 바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수영하고 바쿠라트로 빠져서 바다 수영하고 그래도 되겠다. 그러니까 좋구만. 난 저 파도를 빨리 막고 싶다. 내일쯤이면 할 수 있는 건가?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 나는 쉴게. 나는 좀 쉬어야겠어. 알겠다. 나 혼자 수영을 하겠어. 여행에 같이 와도 따로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요. 옛날에는 막 같이 다니자고 그랬었는데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시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 한 씨도 본인이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걸 함께 할 필요 없어.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어 있거든? 저 혼자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이렇게 리쇼트 한 바퀴 둘러봤고요. 만족스럽습니까? 제가 완전 만족하지.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 굳이가 이렇게 클지도 몰랐어. 다녀올게요. 잘 갔어요. 문 열어줘요. 네. 저희 한 씨는 지금 하셔야 될 편집이 있어서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헬스장에 갑니다. 제가 요즘에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근력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집에서 간단하게 버피를 매일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운동을 하러 갑니다. 살도 뺄 겸 빠지진 않지만. 짠! 헬스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진짜 아무도 없네요. 자, 이렇게 시험장이 여기서 보여요. 자, 열심히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인가? 그 정도 됐는데 여기 수영장이 8시까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싹 빠져가지고 잠깐 수영하러 왔습니다. 오... 이 전세 낸 기분... 쑠... 와, 좋다, 여기. 응, 좋다. 아, 여기 바까지 하면 완벽한데 바를 안 하네. 저희는 저녁 먹으러 잠깐 나왔고요. 리조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치클럽? 식당? 네, 잠깐 나왔습니다. 싸이게우에서 불쇼가 되게 유명한데 저녁 먹으면서 볼까 해서 나왔는데 끝났네? 그래서 그냥 저끼리 식사하려고요. 7시 반이었네요. 내일도 있어, 내일 보면 돼. 맞아, 맞아. 뭐 싶은 거야? 코코넛피?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고 오오옹! 맞췄다. 색깔 왜 이렇게 예뻐? 그렇게 집어던지는 거 맞아? 아, 너무 집어던졌니? 와, 갑자기 word out. 우와, 꽃을 켰어, 와 대박. 이거 처음 봐, 이런 음료수. 나도. 그리고 이거 코코넛샵. 아, 맞아. 드셔봐 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주 먹듯이 코코넛을 먹어요 헬스에서 배고파요 미역국 드세요? 아 왜 웃기야? 나는 리치 소다 와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요 저는 이렇게 달달한 이게 제 스타일이고 이건 약간 달지도 피지도 않은 약간 애매한 맛 나 먹는다 똠냉쿵 한번 시켜봤어요 아 맛있겠다 이 고수의 시큼한 냄새가 저대로야 어 나 맘에 들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밥이랑 같이 먹어서 후춘 김치찌개 먹는 것 같아 맛있는데? 나도 이제 태국의 맛에 좀 적응을 한 거구나 잘 먹네 처음에 태국 갔을 때는 똠냉쿵이 그게 무슨 국인데 되게 시고 막 맛이 이상했었는데 뭔가 태국 음식을 몇 번 먹다보니까 이 피씨 소스에 조금 익숙해졌는지 이 맛을 좀 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어김없이 아침 산책을 나왔고 어제 살짝 돌아봤는데 리조트 뒤쪽이 되게 조용하고 좋아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돌이 너무 많아서 수영은 힘들 거 같네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다시 저기 앞에 메인 비치 사이게우 비치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7시인가? 그 정도 됐는데 고요하고 좋네요 이 바닷가 수영은 아무래도 최대한 아침에 하는 게 그래야 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햇빛이 강해서 오늘은 저희 바이크 한번 빌려가지고 섬 좀 돌아다녀볼까 합니다 아무튼 요런 데였습니다 여기 사이게우 리조트가 약간 동전의 앞뒤처럼 저 앞에 해변은 엄청 핫하고 뒤쪽 해변은 엄청 조용하고 이래요 조금 무서운데 널 수 있을 거 같아 무서워? 아니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없다 진짜 되게 늙죠 진짜 이렇게 또 사람 없는 바다는 약간 또 수영이네 일단 그럼 수영 좀 해볼까? 응 하러 가자 스노클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파도 타는 것도 되게 재밌잖아 그니까 눈이 너무 우셔서요 이것 좀 써야될 거예요 와우 요새 고아 하하하하 이게 파도가 올 때 점프를 한번 해야해 오 이거 큰 거 맞은데? 오 사실 이렇게 수면 여기밖에 안 오는데 되게 낮아 잘해 아주 잘해 아주 봤어? 응 봤어 봤어 멋있었어 파도 속으로 뛰어가는 여전사가 떴어 와 대박 하하하하 이거 코코넛 워터거든요 추천 너무 맛있어 웬만한 코코넛보다 맛있어 그렇지 않아? 코코넛을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대부분 파는 코코넛들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보여줬어 하하하 제인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코코넛스 하하하 저희 호텔 바로 옆에 이렇게 작은 가게가 있는데 여기서 오토바이를 빌리려고 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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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일? 네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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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저까지 걸어 왜왜? 300바투라고 괜찮은데 그냥 체력소개수 말고 여기서 딱 빌려서 그냥 다 있어 시간도 바꿨고 우리 어차피 하루만 빌릴 거니까 알았어 현명한 선택을 합시다 시간이 귀하니까 이거 지금 이게 제일 나아 보여가지고 이걸로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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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사고 나면 저희가 다 물어줘야 된답니다 이제 대충 보고 이렇게 사인하라 그래가지고 아 운전 뭐 걱정 없어요 차차히 움직일 거에요 멀로우 1일 베네? 예아 오케이 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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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타네 역시 브레이크 괜찮아? 잘 들어 엄청 팍 뜨진 않는데 어 그래도 잘 들어 아 그래? 와 예 본격적으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났다 와 와 보다다 와 너무 예쁘잖아 와 그냥 잠깐 옆으로만 왔는데도 되게 물이 맑네 추억에서 저렇게까지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니까 우리 숙소 있는 쪽이 메인 비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역시 사람이 좀 덜한 곳이 물이 깨끗하네요 좋은데? 응 좋다 우리가 호핑 투어 하려고 아침에 일찍 나온 건데 주지우 호핑 투어 저렇게 바다 가운데까지 안 가도 충분히 여기 막 리모들이랑 있을 것 같아 있을까? 들어가봐야 알겠지 그거야 그렇게 느껴지긴 해 깨끗했어 너무 깨끗한데? 좀 더 돌아보자 여기는 북쪽까지 올라와 본 건데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토바이 타가지고 약간 감을 많이 이런 게 정답을 안 갖고 왔어 에이 괜찮아요 뭐 좀 타면 되지 이거 패션 테러리스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야 오토바이는 이렇게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라이 오라이 마카 요리하게 타는 거 아니겠지 者 어 씨 무서워 마카 역시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렸어 클리셰 오토바이는 클리셰 간다 야 가 너 뭔가 잘못 된 거 같은데 렛츠고 생각보다 이쪽은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금방 멈췄는데 여기 우리 숲수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물 색깔이 멀리서 보니까 좀 이쁘다 완전 에메랄드빛지요 그리고 여기 옛날에 해적들이 보물을 숨겨놔서 아직까지 보물이 있다는 그런 썰이 있더라 구글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보물 찾으러 갈까? 인생 역전하자 인생 역전하자 땅 잘 보고 다니고 다시 또 가보자 이 섬의 끝 쪽으로 한번 가보자 나 거기 궁금해 남쪽 거기가 진짜 완전 그냥 저세상 에메랄드빛이라고 했단 말이야 아 그래? 그쪽에 리조트도 좀 없고 사람 때를 좀 덜 탄 곳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가보자 이거 해파리 형상화 해놨나 보다 아 그러네 귀엽네 우리가 빌린 바이크는 이겁니다 옛날에 치앙마이에 있을 때 이 클릭이라는 이 모델 이거 되게 잘 탔어가지고 이번에도 클릭으로 빌렸어요 하루 300바트 아 나무들 봐 여기도 이런 데가 있네 BBQ 또 한참 달리다가 잠깐 내렸어 와 예쁘죠? 여기서 잠깐 쉬고 갈려고요 남쪽으로 보니까 바다가 진짜 너무 깨끗하네 아 좋다 자유로워 오랜만에 오토바이 타니까 진짜 해방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포핑투어도 좋을 것 같은데 난 이거 좋아 저희 여기 또 코사메 논만큼 스노클링도 하고 싶은데 서 한 바퀴 둘러보고 결정하는 걸로 저 밑에까지 가볼래? 야, 가짜 가짜 대박 가보자 잘 갔다 와 옛날에 사이팡 갔던 것도 생각나고 태국에 코창 갔던 것도 생각나고 발리 갔던 것도 생각나고 여기 코사메 노기를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거기서 해가지고 진짜? 자기 저기서 스노클링하고 와 나 혼자? 응, 자기 혼자 여기 아래가서? 응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옆에 절경이 있다, 절경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다시 바이크 타고 더 내려가 볼게요 우리 생일 친구들도 많이 늘었는데 짠! 저희 코사메 섬의 최남단? 가장 끝 지점으로 왔어요 뷰포인트, 선셋포인트, 선라이포인트가 다 있고요 시원한 음료수를 팔고 계셔가지고 이 맛은 처음 봐 먹어봐, 라임 맛있어? 맛있죠? 맛있어? 와, 씨 맛있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은데 진짜 온몸으로 태양빛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와, 팔 더 갔다 여기가 일단 좋은 점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진짜 한적한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하고 하나 되는 이 느낌 벌레는 싫어하지만 자연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한적한 게 더 좋은 그런 눈치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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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코사메 섬이 200파트씩 관광세 같은 걸 받는데 그 이유가 여기가 국립공원이에요 그걸 받는 겁니다 아침에 어떤 이모님이 저한테 레게머리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나도 모르게 한국말로 이거 하면 저 머리 다 빠져요 그냥 이랬잖아 제가 머리가 많이 약한 편이어서 그런 거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모발 약하신 분들은 뜨양뼛에 오래 있거나 물놀이 많이 하고 이러면 머리 진짜 막 미친듯이 빠지거든 나랑 비슷한 모발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진짜 완전 극공감할걸? 머릿결이 너무 얇으니까 금방 이렇게 뜯어져 버리거든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는 이런 물놀이 하거나 액티비티 할 때 머리가 잘 땡겨지지 않도록 무조건 땋아야 돼 땋아서 이렇게 딱 쫀매야 돼 아아 그럼 더 머리가 빠지는 거를 단지할 수 있어 요렇게 요렇게 머리를 이렇게 땋아줘야 된답니다 아아 자 알겠습니다 네 렛츠고 여기로 잠깐 들어올 수가 있어가지고 구경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이님은 화장실 갔고요 제가 좀 가보려고요 여기 뷰포인트 관광세 200바트씩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관리가 꽤 잘 돼 있어요 화장실도 깨끗한 편이고 이렇게 뷰포인트도 잘 만들어 놨고 여기 코사메 섬에는 아시안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으면 무조건 중국인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유러피안들 같아요 잠깐 둘러보자 우리 여기 되게 관리 잘 돼 있지 않나 어 샤워실도 있더라 샤워실도 있어? 여기도 그네가 있는데 그네 맛집이네 그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발리에서 이거 한 번 하려면 얼만 해야 되지? 발리에서는 이거 한 번 하는데 이거 굉장히 몇만원씩 하는데 코사메 섬 의자에 후하다는 점 와아 저희는 다시 시내로 왔고 시간이 괜찮으면 호핑투어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배는 이미 떠났습니다 1시 정도에만 왔었어도 우리 찰 수는 있었겠다 저희가 2시 넘어서 여기 도착했는데 어? 안녕 베이비 맛있어? 샤워야라가 신기한지 자꾸 따라오네 오 원샷 시원하게 원샷 원샷 때려 때려 그래서 호핑투어는 못하겠고 일단 식단이 왔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열기 좀 빼야겠어 알로에 각이다 진짜 포큰컵 와 얼음컵이 이렇게 주신다 옛날에 이게 이렇게 얇은지 모르고 물을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잡았다가 다 얼큰하잖아 나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야? 너밖에 더 있니? 다른 남자 아니니? 너밖에 더 있니? 이야 이 청량감 뭐야 이거 진짜 더울 때 사이다 보다 더 시원한 건 없어 있어 응 공포 공포 수평 맞춰 가 수평 맞춰줘 가 맞았어 굿 가 제가 기분이 좋으면 많이 까부까부 거리거든요 양해 부탁하 먹은까 먹은까 으음 맛있다 근데 맑은 공부를 줄 알았는데 진하지 진하지 돼지고기 국내일 때? 소고기 소고기? 저녁마다 여기 사람이 가득가득해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었네 파타이 등장 파타이는 진짜 실제 없어 실제 없어 웬만하면 저 파타이를 향한 야무진 표정 안 맛있어 좋다? 응 사이드로 이거 닭다리 하나 시켰는데 왜 이렇게 잘 나와? 쏨땀도 맛있고 여기 식당 별점 5점 중에 몇 점이야? 평가진 한 번 해보자 3.8? 3.8? 왜 1.2점을 뺐죠? 아 이게 채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 이거 투박 좀 투박해서 응 그럼 3.8을 준 이유는 뭐죠? 일단 맛이 기본적으로 충실해요 다 우리가 아는 본연의 맛을 잘 살리셨고 응 그래도 좋아요 전체적으로 맛이 좋아요 오케이 아무튼 저희는 마저 식사를 어우 이거 너무 잘 나오잖아 이거 안 먹어봐도 맛있는 거야 저희는 또 점심 먹고 아까 봐둔 물이 좀 예쁜 바닷가로 잠깐 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바닷물에 잠깐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원해? 지금 저희는 시영을 하고 집에 가서 씻고 바로 나왔어요 리조트 내에서 불쇼를 하는데 어제 저희가 7시 반인지 모르고 신나게 저희 둘이서 수영을 했거든요 어쩐지 사람들이 막 나가더라고요 오늘은 저희 불꽃쇼를 보기 위해 우리 한씨께서 또 발빠르게 좋은 자리를 예약을 했답니다 기대가 됩니다 눈앞에서 불꽃쇼보는 거 나 처음이야 아 좋다 여기 자리 예약했어요 여기 풍경은 이렇습니다 네 메뉴해야 먹는데 사실 어제 먹은 그 메뉴판 그대로잖아 그렇지? 네 분위기 진짜 진짜 오늘 어땠어? 오늘 오토바이 빌려서 다닐 때 너무 약간 해방감이 느껴져서 간만에 진짜 자유로움을 만끽했달까? 아 그래? 옛날 생각나는 거 너무 좋던데? 옛날 무슨 생각? 우리 꼬창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녔잖아 시영방에서도 그렇고 발리에서도 오토바이 타고 다녔고 진짜 사람도 별로 없고 맞아 맞아 우리가 가고 싶은데 지도 보고 가고 이러니까 되게 자유롭더라고 맞아 맞아 행복했어 나도 행복했어 어 와 너무 잘하네 코코넛을 이렇게 팔아서 오늘 아니면 이렇게 야생 코코넛 먹기 어려울 거 같아가지고 땡큐 코콘카 자 한 번 마셔봐 향이 엄청 뜨거운데? 진실의 미간인가? 시원하고 신선해 나도 먹어보자 뚜껑도 이렇게 다 안 흐르게 엄청 센스있죠? 센스있게 진짜 많다 이거 봐 진짜 양이 많다 코코넛 살 킬럽 이 친구들이 음식보다 탈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블로그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못 먹고 마르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밥도 주시고 잘 케어를 받고 있는 거 같아 살집도 있고 그래도 밥이 군데군데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여러 번 봐서 마음이 조금 좋았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벼룩 같은 게 있나보다 이렇게 벼룩을 다 떼주고 계셔 그래 맞아 저거 진짜 아파 아저씨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다 떼주시네 네 저희는 코사멘에서의 2박 3일이 이제 끝나서 방콕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역시 와보기 잘했다 그치? 응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섬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잘 쉬다 가고 한국분들 봤어? 난 한 번도 못 봤어 한국분들 한 번도 못 봤어 그만큼 한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섬이어서 조금 메리트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나만 알고 싶은 섬인데 저희가 말씀드렸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꽤 괜찮은 섬인 것 같다는 저희 의견 네 할 추천 최고였다 이제 가자 좋았다 빠이빠이 호핑 품을 못 타고 가서 살짝 아쉽지만 어제 파도 차고 재밌게 논걸로 푹 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버스에 탔고요 저희는 다시 버스에 탔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맨 뒷자리로 했는데 되게 넓어 오 잔페이서 빅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자리는 넓다 와우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네 저희는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택수로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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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저희는 숙소로 도착을 했고요 올해 5월에 생겼대요 여기가 그래서 되게 깨끗하네요 역이랑 이어져 있어서 너무 편해요 좋은데? 어? 귀 먹먹하다 먹먹해? 어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 같진 않은데? 버스 버스 오 와 도착 럭셔리하네 일기다운 과연 자 색깔입니다 따라따라딴 금지 알겠습니다 뚜둥 오 까민 뚱 오 좋다 샘성TV 여기 테이블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약간 간이 테이블이라서 이렇게 주고 여기 이렇게 맥주 이렇게 맥주 한 잔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복균 가져올 거잖아요 아 그래? 그런 계획이 있었어? 근데 여기 케이스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기 콘센트도 있고 되게 편하게 잘 되어있다 좋구만 어 좋은데? 여기 캐리어 올려놓을 수 있게 선반도 있고요 요렇게 냉장고까지 물 두 개 있구만 화장실은 요렇게 생겼고 경기 요렇게 있고 여기가 샤워실이구나 음 깔끔하죠? 깔끔하다 대리석이 아주 깨끗깨끗이 새 거 같구만 짠 짠 어 약간 반추면이네? 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되면 굵혀지시잖아요 그건 아니고 신기하다 우산도 이렇게 들고 되게 깔끔하죠? 괜찮은데요? 좋군? 우와 반 반 대박 대박 해서 이렇게 넓게 보인다고? 야 아름다운데? 대박이다 이거 이정도 높이면 루프트 못도 되겠는데 저희 수영장에 비가맞기기 때문에 굳이 루프트 안가셔도 됩니다 좋다잉 야경이 이렇게 방콕 시내가 지금 다 보이고 방콕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지도 다 보이거든요 대박이다 아무튼 이 숙소에서는 딱히 전망대나 루프탑을 찾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되게 높고 딱 트여있어요 네 아무튼 저희는 코사렛에서 여기 방콕 숙소까지 잘 도착을 했고요 짐 정리 좀 하고 저녁 먹으러 가볼게요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갑시다 기대되는 저녁이 있어요 와 여기가 바로 수영장이고요 오 너무 예쁜데?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오 오 오 오 좋다 진짜 이뻐지? 좋은 거 확인했으니까 내일 한번 다시 와 볼게요 나 이따 여기 BGM이 너무 좋아요 아라비안 날기 노래 메스탈리야 맛있는 무카타리 먹으러 가 무카타리하고 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친숙한 음식이긴 해요 위로는 구워먹고, 밑으로는 샤브샤브로 해먹었는데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먹으러 갑니다 저희 지하철 타고 가려다가 지하철은 바로 가는 게 없고 버스를 타야 돼가지고, 버스 한번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36번이라고 하는데 대박! 왔어! 나 오는구나! 그러니까, 탔어 몇 번? 6번 6번! 아, 26번! 땡큐! 버큰 컵! 버큰 컵! 우와, 신기하다 26번이구나? 바꼭에서 시내버스 저희 처음 타봤는데요, 타는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저희처럼 이렇게 돈을 내고 타는 게 아니라 일단 자리에 앉아요 그냥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면 방금 저렇게 승무원분이 오셔가지고 목적지를 묻은 다음에 보통 이렇게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그냥 13바트씩 받았어요 목적지를 안 물어봤구나? 응 여기 한 번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나 찢어지고 신기하다 2명분인가? 그니까 정말 로컬의 향기가 나요 그니까, 방콕골 여러 번 왔는데도 시내버스 처음 타본다 워낙 지하철이 잘 돼있으니까 다 지하철으로 가려고 했거든 그럼 지하철이나 택시 타보다는데 오, 버스 새로운 경험인데 냄새도 새롭네? 네 아,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재밌다 새로운 경험입니다 짠! 도착했어요 들어가 봅시다 분위기 미쳤다 그러게, 야외 앉을 거니? 차가짜리 있으면 앉자 좋았어 하이 와, 분위기 좋은데요? 와, 신경 생명은 처음인데? 맛있다 120바트였나? 150바트요 원래 여기가 매주가 비싼 나라니까 와 땡큐 땡큐 이렇게 무카타판을 주세요 이제 위에다가 고기 구워 넣고 밑에는 전골처럼 야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맛있을 거 같아 와우 와,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다고 와, 나도 맛있을 거 같아 나 기대 안 하고 왔는데 그리고 여기 대박인 사실 하나 소주를 판다는 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이거 진짜 완전 소주 같지? 이런 말이에요 이거 음, 맛있다 무카타라는 음식이 있는 줄 알았어? 저녁 걸렸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도입이 시급하다 지금 밖에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 오는 날 라이브 공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샤브샤브 앤 고기를 구워 먹는 거는 아 이거 뭐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맛있지 여러분 진짜 먹여드리고 싶어요 아세요 아 지금 무화지경이네 우리 한시 내일은 없어? 사실 저희가 내일 일정도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냥 무 계획이 계획이다 계획을 잡지 말자고 하셔가지고 내일 진짜 계획 없거든요 저희 오늘 여기서 소주와 맥주 바베큐와 샤브샤브를 조져볼랍니다 행복해 보인다 자기 그리고 장점이 있어 위에 고기 굽는 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어 되게 적당하게 소식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지금 저희 소주를 시켰는데요 건배 건배 근데 이게 진로 건지 어디 건지 안 나와있거든? 아 그래 난 처음처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뭐지? 나 따라줄게 나 이거 이렇게 같이 따르면 돼있잖아 오케이 저 시원하게 익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오오! 와 짠 오 달다 오 되게 달다 약간 꿀탕 맛인데요 이 술을 좀 달게 만든 거 같아 우리가 알던 소주맛은 아닌데 그래도 소주는 소주다 헬멧을 원래 써야 하는데 말이죠. 헬멧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재밌다 친군가 재밌네요. 색다른 경험이에요 난 그래서 여행을 통틀어서 동남아 세 달 살기 했을 때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루에 만원씩 동남아에서 살아남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300만원이었나? 두 달 반에 300만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고 300만원 예산 내에서 써야 한다. VS 여기를 언제 또 오냐 예산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라인 나오다. 애초에 자기랑 나랑 여행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달랐어. 나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후식을 하러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힐링이 목표였고 자기는 그때 전 재산 다 털어서 가는 거였잖아. 거의. 나는 일을 할 때도 아니여가지고 학생일 때여가지고 나를 위한 보상 이런 것보다 그냥 살아보자. 살아 보는 여행에 초점이 가 있었어. 우리 숙소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되게 로컬스럽게 현지인과 똑같이 살아보자 라고 모토를 잡았는데 그래서 사실 그건 나 혼자만의 어떤 목표였고. 근데 우리 그때 충분히 얘기를 하고 갔는데 왜 그게 서로 달랐을까? 나는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예산에서 거수하지 말자고. 현지인처럼 살아보자고. 그건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 근데 계산을 잘못한 거지. 인당 2만원씩이었어야 하는데 인당 1만원이 된 거야. 근데 사실 그때도 동무나마에서 하루에 만원 살기가 쉽지는 않았어. 물론 치앙마이나 방콕에서는 거의 우리가 로컬푸드만 먹었으니까 그땐 가능했잖아. 밥도 3끼 다 먹고 맥주도 한 잔 할 수 있었고. 카페도 갔었어. 심지어. 그렇게 해서 하루에 만원 살기가 가능했는데 발리에서 그게 좀 잘 안됐어. 발리에서도 로컬푸드를 먹었는데도 그게 잘 안돼가지고 조금 힘들었지. 근데 그게 실보단 득이 됐지. 재미있는 경험이었어. 그래서 기억에 되게 많이 났나 봐. 비치클럽에서 약간 예산 놓는다고 비싼 술 같은 거 먹지 말자고 그런 얘기를 하다. 그때 그래서 싸웠지? 근데 진짜 서운했었는데. 그때 그거였잖아. 우리가 이 비치클럽에서 칵테일 한 잔을 먹으려면 15,000원인가 그랬었는데. 사실 비치클럽이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15,000원이나 할 줄은 몰랐고. 근데 나는 그때 여분의 돈이 있었고 자기는 없었고. 그리고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예산 안에서 무조건 쓰자 이런 게 있었어서 비치클럽을 가려고 조금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갔잖아. 하루에 만원 안 쓰고. 8,000원씩 쓰고 비치클럽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나의 욕심이 터진 거지. 나는 이제 한 잔 다 먹고 나서 뭔가 감자튀김도 먹고 싶고. 뭔가 예산 안에서 무조건 써야 된다는 자기의 그런 생각과.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우리의 비자금을 털어서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자. 이런 마음이 충돌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서운했던 마음이 팍 터지고. 자기도 배경에서 무슨 마음이었는데. 그냥 전세상이잖아 말 그대로. 거기서 뭘 추가하겠어. 있는 돈에서 난 무조건 써야 될 상황인데. 돈을 더 쓰자고 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더 싼다고 했는데도 자기 싫다고 그랬었잖아. 얼마나 생생될지 아니까. 그러게 말이야. 네가 비치클럽에서 나한테 칵테일 한 잔만 더 사줬어도. 내가 서운한 마음이 아직까지 갖고 있었겠니? 아유, 서운해 다시 하고. 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비상계단인데요. 아침에 수영하려고 흑대계층에 있는 수영장에 한 번 봐보려고 하고. 37층이거든요, 수영장이. 근데 엘베이 36층까지만큼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층으로 왔다가 비상계단으로 갈면 갈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밖에서는 열리는데 안에서 밖으로 안 열려가지고 지금 열어고 있습니다. 지금 헬프 요청해 놓은 상태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 열려요. 그리고 다행히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가지고. 답변이 빨리 오시네. 좀 진상인데. 좀 진상이다, 우리가. 아, 이럴 줄 알았나. 아, 근데 몰랐어. 비상계단은 다행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구나. 이 웬 아침에 봉변이란 말이요.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달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엘베이터에서 22층으로 돌아가고.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기 37층으로 올라오는 엘베가 있긴 한데. 다른 층에서 탔어야 되는 그런 상황. 와, 미쳤다. 여기가 37층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수영장에 파도가 치는데 이거 맞는 거야? 와,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사람이 없어요.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진짜 없고. 저희 지금 아침 9시, 10시 이때 나온 건데 저희 밖에 없네요 지금. 그리고 일단 와, 전경이 미쳤어.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짠, 피트니스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딱 찍고요. 오, 2층도 있어. 아, 여기 런닝머신 이렇게 있고. 오, 잘 되어있다. 와, 진짜 잘 되어있다. 오. 오, 5킬로. 저희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 딱 그거야. 기차가 다니는 기찻기예요. 오, 재인님 이쁘게 받았어. 맛있어 보이는 거 담았어요. 근데 저희 좀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아니, 음식이 없네요. 음식이 많이 없긴 하다. 좀 늦게 오게 했지? 맛있게 해주세요. 먹어보자. 색깔이 강력하네, 굉장히. 드래곤푸르트하고 바나나랑 꿀이랑 이런 거 섞었다고 했는데. 오, 많이 안 달고 맛있네. 사실 호텔 조식들이 다 거기서 먹이긴 한데. 여기가 종류가 좀 많긴 하다랬지. 빵 종류도 진짜 많고. 종류가 많아서 납작다. 조식을 맛있게 먹었고요. 화장실에 가야하는 굉장한 응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멀전시. 별걸 다 동네방네 소원 내는데. 여러분은 화장실 잘 참으시나요? 저는 딱 느낌 오자마자 바로 가야 돼요. 그 약간 짧은가 봐요. 옛날에 이것 때문에 한 번 정말 다툰 적 있어요. 기억나? 일본에서. 이멀전시인데 자꾸 천천히 걸으시고 막 이래가지고. 잠깐만. 계속 가도 돼? 얼굴이 똥으로 배하는데요? 얼굴이 똥으로 배한다고? 얼굴 색깔도 똥색이 되고. 그러더라고. 지금 저희는 마세지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근처에 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기럭스. 바로 여기에요. 모가지가 지금 너무 아프고요. 받아야 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하이. 90미닛 맞나요? 네. 90미닛 맞나요? 네. 90미닛 맞나요? 아로마 오일 고르고 계시는 한 씨. 무슨 향이 제일 좋겠어? 응. 나 페빠바이트를 해야겠네. 아. 페빠바이트. 저희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오일 마사지를 해가지고. 누가 입어야 되는데. 아 이거 티팬티 아니야? 티팬티. 팬티를 입고 입어야 될지 이것만 입을 줄게 상당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어땠어요?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코 골고 주무시기만 했잖아요. 잘 잤어? 잘 잤어? 아휴. 전 그래서 아까 오늘 또 이게 맞나 봐. 어차피 막 받으면 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잠만 자요? 제가 세게 해달라고 하긴 했지만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악소리를 한 두 번 냈답니다. 근데 정말 성심성의껏 잘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차 마시고 쇼핑하러 가볼게요. 자 우리는 칫 롬으로 갈 거라서요. 저희 이제 내일이면 가야 돼가지고 마트에 아까 들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엄청 더운. 여름에 동남아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와봤는데 다시 8월에 오진 않을 것 같고. 동남아는 겨울이다. 겨울에 와야 된다. 쉽지 않다. 여름에 동남아 오는 거는 미팅 짓이다. 아하하하하하 저희는 오늘 빅시마트에 한번 와봤고요. 여기는 태국에서 대표하는 마트 중의 하나라서. 빅시마트 한번 돌아다니면서 물가도 한번 보고. 우리 살 것도 살고 해볼게요. 여기서 유명한 것들은 싹 다 쓸어가는 걸로. 오늘도 역시나 소비우정께서 나타나셨고요. 가족들 위한 선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렙츠 겨우. 일단 바로 이거 사야 돼 꿀. 이 태국은 꿀이 유명해가지고. 빵에다 찍어 먹기 정말 좋거든요. 요거 정말 맛있어요. 47. 자 갑니다 겟. 사실 꿀 사고 나니까.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태국에 똥차라고 불리는 유명한 차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됐어서. 제가 안 먹었는데. 똥차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차 종류에 가면 있을 것 같긴 한데. 효과가 좋았어? 효과 솔직히 좀 직빵이지. 태국 현지인들한테도 똥차를 불리는 차야 자기야. 어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방콕 와서 진짜 많이 느낀 게. 방콕이 이제 싸지 않아. 어 싸지 않아. 절대 싸지 않고.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땡모반 하나에 지금 얼마냐면. 119바트거든? 거의 5천, 6천원 정도? 이거 한국이랑 똑같은 거야. 마트 안에 있는 거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태국도 역시나 피해가지 못하고. 엄청 많이 올랐다는. 그래서 자꾸 치흥마이나 꼼창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생각이 나나 봐. 아무래도 좀 도심에서 벗어나면. 물가는 더 착하긴 하지. 땡모반 나왔습니다. 이거 위에 꽂아주시는 거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 음. 존맛쓰? 띵. 어때? 맛있어. 달다, 달다. 두둥. 제가 시킨 타이티도 나왔습니다. 태국 가서 어딜가나 타이티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실패가 없어. 진짜 맛있어. 음. 이만한 게 없답니다. 가족회의 좀 한 다음에. 가서 쓸어오는 걸로 하자고. 빅시마트 규모가. 길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나 큰 규모이기 때문에. 딱딱딱 다 뭐 살지 정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짠. 바로 이거 옥수수. 옥수수 젤리. 유명한 거 아니야? 이거 맛있어가지고. 100개에 69바트. 이맛이랑 수박맛 맛있겠죠? 수박맛. 끝난 끝난 끝난. 과일구도 옮기면 과일 좀 사왔을 거 같아. 얼마야? 99, 89바트. 89바트? 응. 괜찮은데? 양 많다. 그치? 자, 망고. 사랑하는 망고스찐이 84. 지금 철이 아니어가지고 좀 가격대가 있는 거 같아. 양이 많진 않은데. 용과는 59바트 정도 하고요. 사과는 99바트 정도? 비싸다. 세척사과라고 그런가? 쿤마차다. 와,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쿤마차다. 이거 한 다섯박스 살까? 여섯박스 사자. 코코넛 맛이네요. 코코넛 맛이네요. 코코넛 과자구나. 이게 물어보니까 1kg 기준이래요. 1kg에 85바트. 닭가슴살은 1kg에 74바트. 다리는 1kg에 81바트예요. 와, 코카콜라는 28바트예요. 확실히 은은하보다 싸네. 빨리 똥차를 찾으러 가네. 똥차가 있긴 해. 똥차가 있어야 되는 게 어디? 아, 띠네. 네. 결국에 정중하게 직원분께 태국 똥차를 여쭤봤습니다. 똥차차차 3만리. 똥차차차 3만리. 조긋한 걸로 파는 이겁니다. 지금 이 언니 보이시죠? S9 짱거.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먹고 핫가루의 톡톡이 보거랍니다. 이게 바로 태국의 똥차고 전설의 수편 제거하고 차입니다. 프로폴리스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이고 부모님 선물해드리기 좋답니다. 근데 단점이 조금 있어. 이 스프레이를 뿌리잖아. 조금 쓴맛이나. 먹는 거야, 입으로? 이렇게, 이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에 좋은 건데? 프로폴리스는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아. 얼마입니까? 415바트예요. 오케이. 이게 지금 뭐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오리지널 폰즈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게 다 폰즈네 이게. 어, 폰즈 건데 잠깐만 그거 말고 이걸 찍으려고 이걸 찍으려고 하는데 갖다들고 있네. 이게 폰즈 맛집이네, 여기. 어, 비비 폰즈. 이거네. 이게 화장하고 나면 여자들이 유분기를 잡으려고 가루 같은 거를 뿌리거든? 특히 여름에는 땀 많이 흘리잖아. 이걸로 마무리를 해주면 진짜 예뻐. 오케이. 딱 진짜 하나 남았다 이거. 나 왜 사라는 거지? 시내게시야 이거. 시내게시야 이거. 유통기한 지나고 이런 거 아니지? 예. 예. 아이지, 다 산 거 같아. 이제 가자 이제. 어, 이제. 다 산 거 같아. 그래서 달리 소개할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달리치약 소개할게요. 여러분 아시죠? 이 달리치약. 무슨 쇼호스트예요? 왜 소개를 이렇게 해요? 이게 시원하긴 해요 확실히. 2080 많지 시원해. 달리치약 여기는 155바트 하네요. 오케이. 갑시다. 네. 소츠로 사 왔어? 맥주산 화장품 가서 한잔해. 아 그래 그래 그래. 무빙이다 무빙. 하이. 염통 아닙니까? 염통? 몇몇? 10밥 돼지고기 이거는 치킨 염통이랑 이거랑 먹었는데? 그래! 엄청 예쁘신 사장님께서 예쁘시다 엄청 예쁘시다 여기 기찻길이 있다 여기 길로 뭐가 많은데? 저쪽으로 가볼게요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여기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지? 아 여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거 보니까 타는 데인가 보다 아 맘 치킨 두두 아 오케이 굿굿 뭘 원해? 이거 이거 아 왼쪽 뭔지 알지 여기 로컬에서 한번 국수 먹고 싶었는데 코팅카 자 먹겠습니다 무빙 짠 맛있을 거 같아 맛있어 음 지금 닭이랑 돼지랑 닭 염통구이 이렇게 3개 샀는데 하나는 10바트고 4개씩 사가지고 지금 120바트잖아 4800원도 안하는 건데 각각의 그 식감도 있고 양념도 엄청 강하지 않아 약간 그 게리야끼로 살짝 이렇게 데치고 불향 나는데 와 거의 베스트 3 안에 드는데? 웬만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노상에서 그 음식들을 사가지고 거기서 먹는 건 조금 더우니까 그걸 사가지고 숙소에서 먹는 게 진짜 최고 같아요 꿀맛이야 꿀맛 지금 저희가 보는 뷰가 어떠냐면요 요렇답니다 저희는 노을을 사냥하러 자고 자고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노을 사냥꾼 우리는 노을 사냥꾼 지금 딱 해설 시간이라서 오늘은 22채로 갑니다 아 신난다 오늘 마지막 밤이야 마지막 밤이라니 마지막 밤이라니 진짜 보이잖아 태양이야? 진짜? 오 진짜 태양이야 아 진짜? 오우 이쁘다 오우 이쁘다 오우 미쳤다 오우 대박 해가 이렇게 정면으로 보인다고? 장난 아니구만 이 호텔은 거의 다 웬만하면 파노라마도 들어서 객실에서도 그렇고 수영장에서도 그렇고 널찍하게 보입니다 저는 여기 이쪽에 자리 잡고 수영하고 좀 놀아야겠어요 나 벙고가서 이렇게 예쁜 노을은 처음 봐 고맙고 고맙고 자 저희는 야시장에 갑니다 야시장 진작에 갔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 돼서야 간에 그래도 놓치면 안 되니까 오늘 조드페어 야시장이라는 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조드페어 야시장 사람이 너무 많을까봐 살짝 복숭이 되는데 그래도 궁금해 나도 하고 싶어 가보자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그랩 택시 타고 하면 더 오래 걸려서 바이크 타고 가려고 합니다 바이크 따로따로 굴러서 뒤에 타고 가는 재미가 있어서 조금 무섭긴 한데 저녁에 교통이 밀리는 시간에는 바이크가 제일 빨라요 한 5kg 정도 걸리는데 54바트씩? 53인데 53바트는 얼마야? 한 2,000원 하네 4,000원 하네 4,000원 하네 4,000원 하네 4,000원 하네 4,000원 하네 4,000원 하네 도착구 저희는 조드페어 야시장에 도착을 했고 사람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가지고 와 여기 완전 힙한걸? 4,000원 하네 4,000원 하네 4,000원 하네 4,000원 하네 4,000원 하네 근데 막 엄청 시끄럽진 않다 사람 많은데 그래서 약간 좀 좀 괜찮아 이런거 너무 예쁘잖아 이봐봐 머리 자르시는거 이런거 잘봐도 할거거든 제가 저걸 왜 유심히 보냐면요 제가 한치 머리를 잘라주거든요 네 이분이 한달에 한 번씩 제 머리 잘라주세요 그래 그 뒤통수를 못 자르겠는거야 잘 근데 걔가 아 저렇게 자르는거구나 스냅이 살아있으신데 코코는 마실래? 그래 그래 하나 마시자 너무 예쁘다 응 오해가지고 길 가면서 잘먹네 롯띠집을 발견했는데 저희가 태국 와가지고 롯띠를 아직 못 먹었거든요 또 이분이 롯띠 환장녀여여가지고 야시장 오니까 좋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롯띠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되게 활기있긴 하다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야 코로나 이후로 사실 이런 풍경이 한국에도 많이 없었잖아 여기 잡아먹으면 될거 같은데 응 우리는 베스트셀러로 갑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원하던 맛이야? 응 이것도 그런 느낌이야 뭔가 안 먹고 가면 서운한? 응 그런 느낌? 태국에 왔는데 롯띠를 안먹는다? 이건 약간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맛있지? 맛있네 우리 물 사먹을래?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수분을 계속 보충해줘야돼 참 태국 여행 오시는 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모양으로 생긴 잎이 대마초래요 음식이든 차든 술이든 대마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넣을때는 꼭 이렇게 이파리 표시를 하니까 꼭 주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먹든 실수로 먹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같이 올려서 뭐 또 먹고 놀려 그랬는데 지금 이 롯띠 하나 사고 땡모박 하나 주문하고 나니까 체력을 다 했어요 부동차 분들이 우리 체력 진짜 저질인 줄 알겠다 근데 저질 맞습니다 저질 맞고요 아 진짜 못들어다니겠어요 네 저희 약간 약해요 딱 이 정도만 그냥 먹고 구경했다 치고 갈까? 우리가 원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먹기가 쉽지가 않은게 다 만석이에요 만석 맞아 맞아 한 30분은 기다리고 먹어야 돼서 그냥 집에 가서 먹는 걸로 그래 네 네 아무튼 조드페어 야시장 한 바퀴 둘러봤고요 저희 도망가는 거 아니고 적당히 둘러봤다 싶어서 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맞고요 네 날바 발견 날바 발견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네 저희는 람보뜨리거리에 있는 마담보스라는 가게에 왔고요 식사하러 왔어요 카오소이라고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앉을까? 어 여기 분위기 좋은데? 여기 좋지? 야외인데 막 그렇게 덥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고심하지 않고 찾은 곳인데 고심하지 않았어? 그냥 평점이 나쁘지 않은 거 같아가지고 저희 오늘 카오소이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왔고요 여기 있다 이게 태국 북부 음식인데 치앙마이에서 옛날에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한국 여행 중에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인당 카오소이 하나씩 먹자 어 1인 1 카오소이 아멘코 빼서 먹지 말고 그러자 하나씩 먹자 솜탐 귀신 나왔다 솜탐 귀신 나왔다 한눈만 팬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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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카오소이 두 개랑 솜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벽한 한 끼의 식탁이다 오 이걸 되게 이쁘게 한 terminar으로 맡은 소 thirteen 특cely 매실게 한 접시에 담아 주네요 노곤장 하하하 이 runner 하하하 하하하 사진cu 핏 millennia 북한 볼 아멘 이제 이게 안 Speaker 당신 진짜 맛있다. 여기 제대로 안다. 그 예전에 먹었던 건 조금 짰었는데 여기 안 짜. 이 썸땅 알지? 스파이시로 해달라고 해야 되네. 나도 좀 먹어보라고 좀.. 짤도 먹어봐? 나이스, 나이스. 어때? 제대로 하지? 진실의 미간 나왔어. 되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코너 향은 딱 나는 거야. 그치? 기대 이상이야. 시앙마이 향수를 느낄 수 있어. 아 맞아, 맞아. 방콕 온 김에 시앙마이까지 느끼고 왔어. 일석이조니. 카오가 쌀이랑 크시고 소희가 얇은 면이랑 크지 않아. 태국수네. 그니까. 방콕에 오면 이런 태국 음식도 있다라는 걸 소개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포쿠넛 있을까? 이거 오프로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아? 정말 포쿠넛 싫어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 그니까. 웬만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고수맛이 안 나. 맞아, 맞아. 네, 완뽕했고요. 제 그릇은 방금 다 먹자마자 직원분이 다 먹었냐고 물어보고 가져가셨거든요. 약간 이거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 먹자마자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를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난 가끔 내가 먹은 거를 빨리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좀 많아. 완전 다 먹고 났을 때 가져가주면 좋은데 아직 좀 덜 먹었는데 물어보면 약간 재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끔은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근데 이건 문화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다 먹었으면 쉬워도 되냐고 물어보는 게 되게 매너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한 자리에서 디저트까지 먹는 레스토랑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닭갈비집에 갔는데 닭갈비집에서 닭갈비 다 먹고 나서 볶음밥이지? 볶음밥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볶음밥 다 먹고 나서 거기서 차 한잔 하지 않잖아. 디저트까지 먹을 수 있는 곳이면 사실 빨리 치워주는 게 많아야지. 약간 그런 차이가 있나? 식사 다 했으니까 디저트 먹을 거면 우리가 치워줄게.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 왜 이렇게 재촉하나? 빨리 나가라는 건가? 약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생각이 나가지고 나 빨리빨리 치워주면 회사에 좋긴 해. 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다 먹었을 때 이제 먹었다고 하고 치워주는 거는 나도 좋아. 아무튼 맛있게 먹고 갑니다. 진짜 만족스럽다. 시간 pausa 안녕. 저희는 방콕 여행 재미있게 살고 갑니다. 아쉬움 남기고 갑니다. 끝! 야! 아, 날씨가 되게 굉장히 좋네.